비엘 12 풍문 부위는 위쪽 등 부위, 둘째 등뼈 가시돌기 아랫모서리와 같은 높이에서 뒤 정중선에서 가쪽으로 1.5촌 떨어져 있습니다. 취혈할 때에는 부분, 비엘 41과 둘째 등뼈 가시돌기 아랫모서리 사이의 중점에서 취혈합니다. 침을 놓을 때에는 0.3에서 0.5촌가량 직자거나 약간 비스듬히 척추를 향해 0.5에서 1촌가량 사자거나 혹은 횡자로 위에서 아래로 근층을 연해서 1에서 2촌가량 투자하기도 합니다.